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.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서 생략하려 하지만 항상 보면 이 영상을 제일 처음 보시는 첫 영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물산목을 하는 건데요. 생생볼에다 하고 사실은 제가 하려다가 지금 뽑아버려고 그런 걸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습니다. 생생볼에다 해 놓고 이게 좀 넓은 것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제가 와보면 물이 싹 말라서 없어요. 그렇지만 이렇게 입구가 좁은 2리터 페트병에 있는 것은 입구가 좁아서 그런지 마름이 더 적습니다. 그러니까 안전하긴 얘가 물산목이 더 안전하네요. 그렇지만 얘는 이렇게 까딱까딱 하잖아요. 그래서 또 방법을 생각해낸 것은 분재형 철사로 이렇게 해서 얘가 좀 안전하게 조금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뽑아보면 뿌리가 좀 튼튼하고요. 이게 지금 보이지가 않겠구나. 단면 제가 지금 영상을 제대로 못 찍고 있어서 단면에 낳는 게 아니고 단면에 가장자리에 났습니다. 음 이거 뿌리가 굵고 이렇게 하고요. 얘는 지금 이미 뽑은 건데 좀 뿌리가 가늘어요. 가늘지만 되게 많고요. 사실 뽑느라고 생생볼에 많이 지금 뿌리가 잘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생명이 귀중한 건데. 근데 뿌리니까 애들이 잘 살아나겠죠. 얘는 그 사이에 또 가지를 쳤네요. 안 보이게 찍었네요. 또. 그러니까 지금 또 이 꽃길이네. 얘가 지금 물이 말라가지고 잎사귀도 좀 말랐어요. 이거 보면. 얘를 지금 상토로만 심으려 합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접을까? 또 상토로 또 심는 걸 보여드릴까? 중심부에 놓고 상토로 집어넣고 걔네들은 지금 흔들리니까 이렇게 잡고 있고요. 위로 잡아당기듯이 하고 물을 주면 일단 중심부에 물을 주고 나중에 이제 가장자리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주면 되거든요. 그렇게 첫 번째 할 때 잡고 한 제가 한번 영상을 찍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해보니까 한 25번 셀 때까지 그 정도를 잡고 있으면 안전하게 돼 있어요. 분갈이도. 근데 이 상토는 좀 더 허약하지만 그래도 걔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. 분갈이... 그냥 보여드릴게요. 그럼 다시 멈췄다가 가져올게요. 준비됐어요. 그 상토를 갖고 왔고요. 포트에다 중심부에 놓고 참토를 넣습니다. 모든 분갈이가 제꺼는 그래요. 툭툭 치거나 못쓰시거나 그러진 않고요. 손으로 약간 펼치듯이 이렇게 해서 이 높이까지 합니다. 그리고 물을 여기 중심부에 얘는 좀 올리듯이 올리고요. 그러니까 얘라는 게 화초예요. 꽃길이는 올리고 물은 주면 흙은 내려가고요. 물을 줄 수 있는 높이까지 됩니다. 그렇게 하면 되고요. 나머지 두 개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. 얘는 정말 지금 가지가 엄청 많아요. 지금 현재도 엄청나죠? 얘는 지금 이 생생볼로 된 거라 생생볼에는 뿌리가 제가 지금 뽑아버렸을 때 꺾여버린 건가 봐요. 안타깝게도. 살살 뽑아야 되는데 제가 우악스럽게 뽑았나 봅니다. 여러분 꽃길이는 하나 사서 키워보세요. 굉장히 새끼도 잘 나고 1년 내내 창가 쪽에다 두니까 북향 사무실에서도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고요. 꽃 계속 피고요. 근데 집은 남자 양인데 걔도 역시 꽃을 계속 피고 이렇게 새끼도 엄청 많이 내죠. 이렇게 새끼를 낸 거를 가져가서 사무실에서 키우는 겁니다. 작년에 강남 사무실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옥상 정원이 있어서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걸 키웠고 그랬는데 작은 사무실로 오니까 아무것도 안 키우려 했어요. 그런데 허전하고 일이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화초들을 바라보면서 예쁜 새끼들 그러니까 내 아가들 키우듯이 키우고 있어요. 그러다 보면 마음이 좀 누그러집니다. 여러분들 굉장히 화나는 일 있으면 화초를 한번 키워보세요. 그래도 그게 정말 위안이 많이 됩니다. 아이들이 물론 죽으면 가장 가슴 아프지만 제가 해보는 방법에 의하면 제가 집에 3주일? 어떨 땐 한 달에 오기도 하지만 2주일에서 3주일 사이에 오거든요. 그러면 애들이 물이 말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. 가끔씩은 근데 특히 이런 상토로만 된 것들 그런데 이렇게 이식한 것들은 또 어떤 방법을 하냐면요 여기다 이렇게 이런 통에 물을 이만큼 넣어 놓고 갑니다. 그래도 집에 와서 보면 싹 말라서 없어지고 허약한 것들은 죽어요. 이번에도 하나가 루엘라이, 루엘리아인가? 개가 죽었습니다. 하나는 죽었어요. 개는 물이 더 많이 필요했나봐요. 잎사귀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다른 애들은 안 죽었는데 굉장히 많은 새끼 개를 치고 있습니다. 제가 없어도 아이들은 햇빛과 물에 의해서 잘 자라고 있어요. 통풍은 문을 전혀 안 열어 놓고 가기 때문에 어쩌면 통풍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햇빛 있는 곳 북향에 와서 햇빛이 안 들어오는 자무실에도 꽃이 폈고요. 햇빛은 안 들어오지만 밝은 곳이거든요.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 힘드시고 화나는 일 많은데 꼭 화초를 키워보세요. 나머지 두 개도 제가 영상을 끝내고 다 애들을 이식하고 물을 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꽃길이냐 꽃길이네 물산목 성공한 뿌리 내린 것을 흑산목으로 합니다. 예전에는 뭐 루틴 또는 제우스 뭐 이런 그런 것도 지금 살아서 많이 있는데요. 전혀 안 해도 물산목으로 워낙 잘 됩니다. 저 지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만들었어요. 여러분도 물산목을 해 보세요. 물산목에 제가 하는 거에 중점은 뿌리가 썩지 않으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소독한 칼이나 가위로 자르고 그리고 물에 유아나스를 살짝 한 방울 두 방울 그 정도를 타서 넣으면 애들이 안 썩어요. 그리고 애들이 뿌리가 잘 나고 있습니다. 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분갈을 하다 보니까 새끼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해 보세요.